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조국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나서 계속해서 윤 대통령에게 한번 만나달라고 징징거렸습니다. 영수회담에 자기도 끼워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지 않나 본인이 금배지를 달았으니 윤 대통령이 국회에 왔을 때 자신과 마주칠 수도 있다는 등 아무튼 조국은 자신이 윤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가지고 행사장에서 윤 대통령과 조국이 마주치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5년 만에 공식 석상에서 조국을 만났고 두 사람을 만나가지고 눈인사를 하고 악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특별한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두 사람이 마주치긴 했지만 말 그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조국이 아무리 밖에서 깝치고 멍멍이처럼 짖어봤자 어차피 본인은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 한 명일 뿐이고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대통령이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지가 만나서 어쩔 건데 밖에서 깝치는 것처럼 깝치면 주댕이 틀어 막혀가지고 개처럼 끌려 나가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아니다 차라리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주던가 강성이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있으면 한번 들이박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는데 물론 그게 옳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국 같은 경우에는 항상 입을 털 때 보면은 지가 안전한 지대에서만 입을 털죠. 지 지지자들 있는 데서라든가 자기가 입을 털어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공간에서만 입을 털면서 센 척을 하는데 막상 대통령을 만나니까 꼬랑귀를 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진이 없네. 사진 찍힌 각도가 윤 대통령 쪽으로만 부각이 되어 있어가지고 조국의 표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표정 같은 경우에야 범죄자 쳐다보는 표정이고 옆에 있는 주호영 의원의 표정 역시도 윤 대통령하고 조국이 만나는 장면이 굉장히 흥미롭다는 표정이죠. 저 새끼 한번 사고치는 않지나 그런 걸 보고 있는 그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국은 그동안 윤 대통령 만나고 싶다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오늘 소원 성취한 것 같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빨리 일기장하고 SNS에다가 쓰면 되겠네. 본인의 시점으로 막 쓰면 되잖아. 윤석열은 죽음에서 조국 혁신당의 대표로 부활을 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윤석열이 다가올 때 눈빛이 흔들린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조국 시점에서 SNS 써 갈기면은 가분계들이 좋다고 아주 난리 날 거 아니야. 한통 오늘 행사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장면 중에 하나가 윤 대통령과 조국이 만나는 장면이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조국이 비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 그리고 한편 오늘 불교계에서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메시지를 낸 것이 눈에 띄는데 오늘 불교계에서는 불교계의 중요한 문화유산이 지난달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돌아왔는데 이게 김건희 여사의 공이 컸다라고 이야기했고 진우 스님은 보스턴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었던 사리환진본처는 영부인께서 보스턴 미술관을 찾은 자리에서 반환 논의의 재개를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는 등 큰 역할을 해주셔서 모셔올 수 있었다면서 불교계에서 이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미관계가 돈독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면서 불교계에 기여하게 되어서 영광스럽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는 별개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정치를 하기 전부터 사실 문화예술계에서 잘 알려진 전시기획자라든가 이런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을 때 영부인이 문화예술계에 관련해가지고 많이 역할을 좀 해주기를 바랬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야당 측의 공세라든가 여러가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전혀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아쉽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불교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영부인이 나서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술품 반환을 요청을 한다라든가 또는 문화예술사업을 장려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한시라도 빨리 사법 리스크를 좀 해소를 하고 정상적인 영부인의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호래비도 아닌데 대통령 부부가 함께 할 만한 행사에도 대통령 혼자 나가는 것도 보기가 좀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의 와이프 김혜경 같은 경우에는 온갖 법인카드 사건이라든가 갑질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면서 설치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리스크들이 언제쯤 해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좀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네 그리고 한편 오늘 이재명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가지고 메시지를 냈는데 그의 메시지를 보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이게 당신이 할 말이냐 전혀 메시지에 공감이 안 된다라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이재명은 국민의 생명을 청금같이 여기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이야기했고 부처께서 법당 안에 계시지 않았다. 길 위에서 태어나 범민에 빠진 중생들하고 함께 호흡을 했다면서 만인이 존경하고 누구나 평등하다라는 지혜의 말씀으로 모두를 일깨웠다면서 이 시대 정치의 책임도 다르지 않다라고 강조했으며 하나하나의 생명에 우주의 무게가 담겨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정치도 적대와 반목을 극복을 하고 오직 민생의 길로 정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이재명이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당신 사건에 얽혀가지고 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 있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이재명이 하나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가 담겨져 있다라는 이딴 메시지를 내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 이재명은 본인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어쨌든 명복을 빈다? 이딴 식으로 냉소적인 태도로 보였는데 그랬던 사람이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으니 네티즌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사건에 얽혀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던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원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는 이재명이 지가 무슨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인 것처럼 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삶은 속 대가리가 웃을 일이죠. 실제로 많은 네티즌들은 이재명의 메시지에 대해서 참으로 뻔뻔한 사람이다. 당신 때문에 몇 명이나 목숨을 잃었는지 모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네티즌 역시도 당신이 정치하면서 몇 명을 보냈는지 알고 있는가 도대체 우주를 몇 개나 파괴했냐 당신이 타노스인가 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네티즌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국민 생명 운운하는 것이 기가 막히고 위선적으로 보인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치가 갈등의 정치 극단의 정치로 가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이재명 바로 본인인데 이런 그가 우리 정치가 적대와 반목을 극복하고 민생의 길로 정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으니 진짜 골 때린다는 생각이 들며 정말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이재명하고 조국은 구속밖에는 답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자기 주변 사람이 죽어나가도 눈도 깜짝 안 하고 흉악한 폐륜적인 살인범죄나 저질은 자기 조카나 변호하던 사람이 생명은 천금 같은 것이다 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공감은 커녕 그의 입에서 난 악취에 코를 막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